아니 오랜만에 여자 게스트들 나오니까 우리 멤버들 정말 강조 신청할 것 같아요. 너무 좋네요. 이런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. 정말 좋습니다. 저 바뀌었는데요. 웃음소리가 달라요. 네. 아 정말 좋네요. 이번 최고의 사랑 레이스는 여섯 개의 사랑의 징표를 각 팀이 한 개씩 나눠갖고 시작해. 최종에서 가장 최고의 위치를 확보한 징표를 가진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. 중간 미션에서 이길 때마다 사랑의 징표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회와 이 징표를 바꾸는 데 큰 도움을 줄 힌트를 알게 될 거고요. 자 그럼 먼저 사랑의 징표를 선택하겠습니다. 그래 한이 아무나 죽어. 물련만 아니면 내 물련만. 우리 노래야? 소민 씨 화이팅! 신발이 괜찮나? 신발 왜 보세요? 아 소민아 신발을 왜 박혀서. 출발하겠습니다. 조심해 조심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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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한이 앞에. 야 한이 앞에. 야 한이 앞에. 야 한이 앞에. 흐어들 partly 또 세워주셔서 감사해요. 우세히 운전하신 게 아니? 네. 잘해? 잘하죠? 잘 하잖아요. 내가 할까? 예. 행 breaker 잘요? 잘하잖아요. 아 왜요? 아니 자연스럽게 갈게요. 아니 지금 시각 세계에서. 네 그러니까요. 두 분 아름다운 시간 보세요. 자 자유 씨. 머리 조심해. 오우. 아 형 형 때문에 뭐 한 게 한두 번이 안 있어. 아니 자연스럽게. 자유 씨. 아 이러면 하죠. 자유 씨. 자유 씨. 너 카이스트 다 못 봤네. 지금 다니고 있어요. 아 집에 다니고? 네 휴학을 무려 해가지고. 와 너 진짜 장난 아니구나. 아니에요. 그렇지 않아요. 우리가 못 뽑아. 유리 구슬? 네 맞아요. 상품들이 다. 예를 들면 기름이랑 물 안 섞이고. 물이랑은 조금 안 섞이고. 난 좀 다르다. 약간 분석하니까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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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.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성분. 성분 분석 이런 거는. 성분이 아니라. 고추기름이랑 물은 안 섞이지. 근데. 나 무조건 1등을 해야지. 조금이라도 알 수 있어. 자유. 화이팅.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화이팅 중에 제일 힘이 된다. 화이팅. 화이팅. 화이팅.